이리로 가야되나? 다른 분이 운전대 잡으실래요? 지금 여기 세워요 피 채워야 돼 나도 지금 피가 없구나 4배율 필요하신 분 탄준 못 탄준 어 뒤에 썼다 언덕이야 어디야? 타고 그냥 갈래요? 105 하나 기절 계속 가자 하나 기절 하나 수류탄 하나 오른쪽 나무 기절 기절 하나 더 오케이 나이스 차 보고 그쪽으로 갈게요 한 짓만 3킬 완전 딸피 남았네